그런데 너 몇 살이야? 22. 너 그 반응 실례야. 아니, 난 20살쯤 되는 줄 알았어. 욕? 꿈을 지키려는 거. 계획은 틀렸어도 네 의지는 옳아. 나는 맨날 잃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. 그런데 넌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더라. 그런데 넌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. 도움 청할 때가 있다는 건 네 나이만 가진 특혜니까 누려. 놓치면 아깝잖아. 그러게. 프라우스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? 라이더. 남자 주인공. 역시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하는구나.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거든? 그럼 난 잘생긴 라이더 보러 빨리 가야겠다. 이름이 뭐야? 희도. 나희도. 넌 이름이 뭔데? 백의진. 금리글 overwhelmed. 금리글.